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연준에서 금리 동결했습니다. 2연속으로 금리 동결했지만 금융 여건 빡빡해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요번 연준이 fmc 발표는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기준금리 현재 다시 동결을 했고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이 강력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준금리는 더 낮추거나 높이지 않고 동결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금융 여건에 대한 평가 항목을 새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가계와 기업에 대한 빡빡한 금융 및 신용 조건이 경제활동 고용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에서 원래는 대출을 잘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신용이 악화되는 이슈가 생기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아무렇지 않은 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대출 기준 악화라 하거든요. 론 스탠다드가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금융 환경이 악화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못 걸어다 쓰는 이런 경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용을 쉽게 어디서 땡겨다 쓰기 힘드니까 기업 매출도 악화되고 부동산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어떤 부동산을 살 때 이런 매수에 대한 부담도 악화되고 투자할 때 땡길 돈도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만한 이슈고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좀 줄이게 되면은 엄청 큰 영향을 줘요.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밑밥 깔아놓는 듯한 느낌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금리를 상승시켰다가 동결한다는 신호 자체가 굉장히 경제에는 위험한 신호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슬슬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경제에서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냐. 영풍 제지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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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영풍 제지 나흘세 76% 폭락. 키움증권 손실 얼마나 떠났나. 시세 조종.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풍 제지가 거래 재개 이후 나흘째 하한가 행진을 이어나갔다. 영풍 제지 하한가 사태 때문에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의 손실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키움증권이 투자자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키움증권의 손실액이 얼마냐. 닷새째 하한가 갈 경우에 3,900억 정도의 손실이 나온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트레이딩뷰로 키움증권의 재무재표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재무재표가 현실 그대로라고 한다면 키움증권의 현금 보유 자금은 지금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본을 기준으로는 4.9조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네이버 금융 들어볼게요. 자본이 4조 5천억 정도인데 4조 5천억이면 사실은 꽤나 큰 돈이거든요. 4조 5천억을 자본으로 들고 있는데 지금 3,900억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10% 좀 안 되는 돈이 지금 증발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영풍 제지가 주가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사실은 영풍 제지라는 회사가 뭐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전혀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 주식인데 주가 조작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영풍 제지가 하한가 터지면서 무슨 지금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영풍 제지 폭락하에서 영풍 제지에 투자한 사람들을 손실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영풍 제지가 미친듯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영풍 제지 투자자들한테 돈 빌려준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주식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이 미친듯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 던져가지고 이 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가파르게 떨어져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세력조차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원금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키움증권의 최대 손실액 3,500억 원. 지금 IBK 투자증권 3,500억 원. 다울 투자증권 3,500억 원. 키움증권은 그래도 현찰을 좀 많이 들고 있어서 다행인데 다울 투자증권 같은 곳은 어떨까요? 자 다울 투자증권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다울 투자증권의 현금이 한 1조 원 정도 있고 자본이 9,800억 정도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울 투자증권의 자산이 1조 원인데 여기서 이번에 손실 본 것만 3,500억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자산의 3분의 1이 증발했다라는 거예요. 다울 투자증권처럼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런 리스크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는 셈이거든요. 다울 투자증권의 미수금 손실액이 3,500억 원인데 심지어 지금 영풍재지가 지금 계속 하한값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지금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88%가 떨어졌거든요. 거래일 기준으로 7일도 안 돼서 지금 88%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손실액이 더 확장된다. 지금 여기 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영풍재지가 폭락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돈 빌려줬던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영풍재지라는 종목이 미친듯이 폭락하니까 결국은 투자자들도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돈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태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경제위기 신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의 손실 누적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농협은행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고객위탁계좌에서 4,90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액이 3,900억, 4,000억 이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형 증권사는 엄청 큰 위기이긴 하지만 어찌어찌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다울투자증권과 같은 이런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매우 매우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이슈입니다. 자산들이 엄청나게 크게 증발을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는데 증권사들은 투자 상품 때문에 손실을 보고 은행들은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보험사는 부동산이나 해외부동산 투자했다가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데도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는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산불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그래도 우리 집은 불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에코 프로그룹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죠. 포스코 에코 프로그룹 지난달 시총 37조원 증발. 한 달 정도 동안 시총이 37조원이 증발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시총이 37조원 증발했다. 주가가 고점을 기록했던 당시 에코 프로그룹의 시총이 81조원이었는데 반토막이 날 정도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근데 이게 37조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내의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46조원 정도 됩니다. 46조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증권 계좌의 자금이 46조원인데 지금 포스코랑 에코 프로그룹에서만 37조원이 증발했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투자자들이 받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총이 증발을 하면서 어때요?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더 넣어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통장이 이제 돈 들어와 있는 건데 매수하려고 돈 들어와 있는 것들 손실 보니까 또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한때 그래도 예탁금이 60에서 70조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넣어서 매수를 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장에 날아간 돈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 돈 땡겨서 주식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이렇게 빠르게 증발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락장의 비투도 시들 두 달 만에 3.6조원 급감 결국 비투하던 사람들이 크게 손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 너무 크게 떨어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빚 내서 투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미국 증시 이런데도 사실은 지금보다 하락폭이 좀 덜할 뿐이지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이렇게나 지금 증시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탁금도 석 달 새 12조원 넘게 줄어 신용 융자 잔액 8개월 만에 16조 대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 어차피 떨어질 거다 버블이다 말씀드렸는데 떨어질 때 가파르게 한 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국내 증시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보통 가파르게 떨어지고 위기 신호가 계속된다고 하면 어떻다? 미국 증시나 전반적인 경제들도 똑같은 방향을 어차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지금 들어오든 아니면 조금 이따 들어오든 어차피 들어올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전조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충분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가게 될 거다. 지난 한 반년 동안의 상승이 되게 큰 상승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뭔가 계속 영원할 것 같았던 상승이지만 떨어질 때 그냥 한 번에 신랄하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증시가. 이해되시나요? 자 미국 증시는 그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빅테크 종목들은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더라도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중소형주들 주가 어떠냐? 요번 연도에도 크게 못 올랐고 빠질 때는 거의 너무 크게 빠져서 지금 전조점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소형주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들을 기준으로는 전조점 부근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매수세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마침 FMC도 있고 하니 이래저래 호재도 없고 악재만 가득한 이런 시장이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이런저런 이슈를 빌미로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일단 약간의 안도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탐욕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는 지금 20포인트 때 밑으로 돌파를 했다가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꼈던 구간을 넘어서 지금 약간 심리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당분간 어느 정도 심리가 약간 단기적으로 회복되는 상황들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의 관점을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구간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하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하락 추세가 심각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었던 때 당시를 보면은 진짜 뭐 하락 베팅이 너무 많이 크게 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하락 베팅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뭐 심각한 정도까지 늘어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여전히 이제 하락에 무게를 두는 사람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8월 주가가 슬슬 하락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하락 베팅이 확실히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리스크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특정한 종목이 물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 손실을 받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라도 잘 자르고 여기서라도 잘 자르고 밑으로 더 하락했을 때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는 걸 먹으면 이게 더 손실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30% 내가 손실을 받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정리를 하고서 바닥에서 한 1, 2년 동안 바닥 다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크게 200%, 300%, 400%, 500% 이렇게 큰 수익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을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락을 뚜드려 막고 있는 거를 지켜보면서 내 계좌가 망가지는 거를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뭔가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해서 정신 차리고 대처하시면 대응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여지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현금이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없이 우리가 요리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시려면 현금 보유를 탄탄하게 해나가셔라. 조금만 포모 와도 우리 참아보자.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